30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하는 채널S 다시 갈지도 16회에서는 동남아시아의 허브 싱가포르 앤 말레이시아 여행기를 선보인다. MC 김지석, 김신영과 영사작가 최태성 그리고 방송인 신하영과 워너원 출신 가수 윤지성이 함께한다. 최근 진행된 녹화 현장에서 김지석은 김신영이 칸에 진출했다. 나도 못 가봤는데 경사 났다며 김신영을 한껏 지켜세웠다. 김신영은 박찬욱 감독이 칸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헤어질 결심에 출연해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여기에 윤지성까지 칸의 여왕이라고 거들자 김신영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. 김신영은 박찬욱 감독영화 출연은 감개무량이고 집안의 영광이다 라며 연락주세요. 명함 한번 뿌릴게요 라고 해 차기작 영업까지 나서 녹화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. 그런 가운데 이번 랜선 여행에서는 싱가포르의 역대급 야경쇼인 슈퍼트리 야경쇼가 공개된다. 이 야경쇼는 싱가포르 센터사 섬 속 세계 최대 규모의 가든스 바이더 베이 인공 정원에서 펼쳐지며 매 시즌마다 선곡이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. 이를 들은 김신영은 여기에 주라주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김신영의 북해 둘째 이모 김다비의 히트곡을 언급했다. 이후 펼쳐진 여경쇼를 본 김신영은 너무 예쁘다. 말도 안된다며 감탄을 연여했다는 후문이다.